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너가 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수능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른 거죠. 3월 교육청은 시험치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어떻게 실전하고 똑같이 1학년, 2학년 때도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아무래도 고3이 돼서 처음 본 모의고사를 살아가지고 아마 조금 더 긴장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계약하자마자 다음 날 봤으니까 약간 좀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보긴 했겠지만 방학 동안 그리고 그동안에 방학이 되게 좀 길었죠. 방학이 길었다고 봐야죠. 길었던 방학 동안 여러분들 지구학원 공부한 만큼 다들 결과가 좀 잘 나왔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한번 이번 4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이 해설 강의 중에서도 강조한 문제들이지만 그 문항들을 보면 앞으로 내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구나 뭐 그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실제로 5월 달에 실시했지만 지구학원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 보면 지구학원은 크게 단원을 6개로 초길 수도 있고요. 저는 보통은 그냥 3개로 초기입니다. 대륙이동설하고 판의 지각변동이 나타나는 거랑 지층의 우리 지구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 그걸 묶어서 고체직으로 하고 왔는데 이게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보통은 단원을 문제에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를 이번에는 정말 무슨 모범생처럼 1번부터 6번까지는 고체지고 그 다음에 7번부터 14번까지는 대기하고 해양 파트의 문제 7문제고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20번까지 또 7문제 별과 우주 이렇게 딱 6문제 7문제 7문제 출제가 됐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지구학원에서 천체 파트는 보통 문제가 작년까지 개정되기 전에 지구학원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체지고 대기, 해양, 별과 우주가 딱 3분의 1씩 나눠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천체 파트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통 출제가 되면 6, 7, 7 이 정도로 아마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경향은요. 여러분들 3월달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집에서 풀어봤던 교육청 모유사 3월달 교육청 모유사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6월달이나 수능은 또 4월 교육청 모유사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3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온 시점에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고2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는 정도 차원의 모유사라고 하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약간 수능 유형에 맞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3월 교육청 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지만 그런데 현재 지구학원의 교과 내용상 이게 킬러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문항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출제하는 출제사 쪽에서 쫙 킬러급의 문항으로 한 정답률이 15%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평가원에서는 이런 문항들을 좀 찾을 겁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킬러급 문항들을 평가원에서 출제한다고 할 때 좀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고지우자기 부분하고요. 고지우자기 편각이나 복각에서 가는 거. 그다음에 기후변화 천문학적 원인에서 가는 거. 현재에서는. 그리고 허브레 법칙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든가. 허브레 법칙 계산하는 거. 이번에도 허브레 법칙이 19번으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계산이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회용 초신성 가속평창하고 암흑에너지를 연관시키는 부분. 이 정도가 사실은 킬러급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킬러급으로 문제가 만들어진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자주 출제가 됐던 영역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지문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 태풍 중심과의 거리를 어떤 한 관측소의 시간에 따른 기압 변화 가지고 태풍 중심부의 기압과 관측소의 기압을 비교해 가지고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누가 더 가까운지 뭔지를 물어봤던 이런 문제 같은 거. 어떻게 참신했어요? 우리 출제자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표층에서 순환 같은 10번 문제 있잖아요. 이건 남북방향의 흐름이나 동서방향의 흐름들을 자료를 제시해 주고 해류의 종류를 파악하라고 하는 그 문제. 출제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칭찬합니다. 출제 잘하신 거예요. 선생님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참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도움이 공부할 거리도 되게 많이 되고 생활거리도 많이 되고 이 비슷한 유형으로도 출제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뉴 같은 경우에도 엘리뉴는 워낙 출제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기존하고 좀 다르게 동서태평양의 수온약층의 깊이 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지고 엘리뉴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 물론 이 문제에서는 무역풍의 풍속 편차 가지고 엘리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지만 동서태평양의 수온약층의 깊이 차가 큰지 작은지 물어봤던 이런 지분도 상당히 신선하게 출제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체 같은 경우에는 주결성에서 질량이 작은 거랑 큰 게 진화할 때 어떤 게 적색거성, 어떤 게 초고속으로 간다고 할 때 주결성 단계에서도 질량이 큰 게 반지름이 큰데 이게 주결성을 벗어나면 초고성이 되는 거 적색거성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큰 초고속으로 진화한다고 할 때 주결성에서의 크기와 적색거성, 초고성 단계의 크기의 비를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새롭게 자료를 주면서 이런 문제는 자료는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됐던 자료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쯤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지문들을 좀 던진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벌교육청보교사는 여러분들이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좀 약간 풀땜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사벌교육청보교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들을 선생님 좀 골라드릴게요. 첫 번째 4번의 대륙이동서를 보면 정당률이 64%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대륙의 개수를 주면서 과거의 지질시대를 구분하라고 하는 거 대륙이 한 덩어리는 고생대 말에 판계가 형성됐던 거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지질시대별 대륙의 수를 주고서 뭔가를 해석하는 문제를 좀 약간 참신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층의 상대 연령 판단하는 거는 관입된 화성암을 주고 부정압 경계면을 주고 특별하게 아주 참신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나이 분포를 해석하는 이 그래프 형태의 그림 준 거는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풍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태풍 시간에 따른 태풍의 중심 기압에 따른 세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중심 기압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가 있는데 관측수의 기압이 얼마냐를 가지고 태풍 중심과의 거리 비교하는 문제 상당히 참신했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 해설 강의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해수의 표충순환 문제 앞에서 선생님이 제가 칭찬했던 남북방향 순환이나 동서방향 순환 주면서 북쪽도나 남쪽도 적도발류 북태평양해류 그다음에 나일류 해설하는 문제들 이거 주의깊게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 해설 강의도 주의깊게 좀 잘 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11번 엘리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무역풍의 풍향 그러니까 무역풍을 플러스로 놓고 풍속 편차 가지고 엘리뉴 라니냐를 판단할 수 있지만 거기에 20도 등온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낮은지 해가지고 표충순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문에 보면은 동서태평양의 수온약층의 깊이가 나타나는 그 깊이 차가 엘리뉴하고 라니냐 시기 중에 언제 더 크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해석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씩은 보고 넘어가야 될 지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별의 온도와 광도는 그냥 전형적인 별의 물리량을 물어보는 문제인데도 정답률이 두 번째로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에너지 방출 파장이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별의 특징하고 그다음에 파장에 따른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에 세게 그래프를 줬을 때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은 이 별 전체가 방출하는 광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좀 약간 틀린 학생들은 그건 좀 익혀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번에 시험제 정답률이 낮았던 게 외계행성 탐사 문제였는데 그 외계행성 탐사 문제는 가장 좋은 거는 외계행성의 공정계도하고 중심별의 공정계도를 그려놓고 문제에 주어진 자료들을 그림에다가 옮겨서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38%만큼 나올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문이 앞에 선생님이 어 이건 되게 괜찮은데요 라고 칭찬했던 문제들에 비하면은 딱히 지문이 되게 신선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그냥 우리나라 처분학자가 발견한 중심별의 이름은 백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은 한라로 붙인 약간 이런 좀 약간 신선함은 있었지만은 자료나 아니면 제시문에 신선함은 없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외계행성 탐사의 도플로과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좀 익숙하지 않구나. 선생님 개념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에서 그리고 기초 문제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건데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림 외계행성의 공정계도하고 중심별의 공정계도 그려놓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꼭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계속 모의고사 볼 때마다 얘기하겠지만은 모의고사는 점수나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왔으면 낮게 나온 대로 그냥 다행이구나. 내가 지금 이거 나이 부족한 지점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으면 수능 때 내가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점수가 잘 나왔던 학생들 칭찬드리고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잘 나온 거겠죠. 하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말고 점수가 잘 나왔으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그래도 틀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영어로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영어 단어가 맞나? steady and slow wins the game이라는 말이 있죠. 느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천천히 가는 자가 결국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올해 이것저것 어수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본문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수능 준비를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등교하고 나서도 걱정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건강관리 좀 만정기하시고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이 우선 돼야지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죠.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